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것은 섀도우 어 어 레투더 날라갔다 그냥 가야겠는데 그냥 갑시다 아 어려운게 아니니까 레투더 날라갔지만은 아 잠깐 환영키 주어진거고 아 안벗겼어 안벗겼어 아이고 야 죽겠다 아주 쉬운 보스이기 때문에 음 그래요 아주 쉬운 보스이기 때문에 아 무척 도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케이 야 스킬 다 썼는데 절로 갔네 아 소공이에요 2000만대 나오네요 아 1800만대 떨어졌네 전부에서 소공 올려 어 죽는다 죽는다 어 야 자 야 뭐야 어 물량 왜 안 먹었어 아 잘못 눌러가지고 물량 못 먹었네 아 이런 이런 오차를 마이 미스테이크 연막 쳐져있냐 연막 쳐져있으면 이거 안 먹거든요 쳐져있는지 모르고 아 아 절기 연계 일부러 안했죠 죽을까봐 기다려 기다려 잠시 기다리게 해줍니다 다크사이트죠 오케이 아이템을 마무리 해주고요 마무리 샥 샥 오케이 보상이 무엇이 나왔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조각 하나 코어 3개 인가보군요 감사합니다 섀도우 소울이었습니다 아 섀도우는요 다크사이트 쓰면 위에 떨어지는 거 다 막아져요 섀도우는 이제 베일로 다크사이트 무한 지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티미 다크사이트로 그거 다크사이트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막단으로 다크사이트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섀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